지금 일어나다 아사사이 걷히 거룩 거 하려고 가야 돼 걷히 걸어 걸어 벗가니 가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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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다ienen igan 학생 홍 아아 아 진짜 이상하고 싶냐 하면 아니면 만약에 저도 네 과 저희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 상황이 많다. 코로나 코로나가 많다. 코로나가 많다. 코로나가 많다. 코로나가 많다. 이 상황이 많다. 지금 어떻게 알지? 네! 그럼, 이 상황이 많다.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바이오 바다 말하는지? 영어를 듣는거고 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어떻게 들어보여지? 네 바이오 바다 말하는지? 바이오 아 hour 아 q 아 hour 아리 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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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라며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긴 좀 더 많은 espera 그럼 제가 직원까지 양념입니다. 먼저, 우리 사affle 러고사님을 주문한 장벽에 가다란 주제나 함께하는 카페레오와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좀 더 많은 취미 그러면, 기다려 주위가, 밥먹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노력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80세대는 한국에서 500세대는 공천에 상당한 한국에서 나는 입장에 기실한 것이고 나는 이 대폭을 막아야 우리는 이 사람에게 Kö있는 beverages 나는 문제에 교수를 못borne 하지만 안팎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저시다, 기 этом에 대해ille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른 광고를 분석한 지도에 있는 그런 미역에 대한 과정을 준비했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에서 이rang Seeing 안식에 대한 친구도 그리니 지키는 대중분들을 이 Grade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오늘 영상에서 봐도 할 사람은 이렇게 한국의 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은 예전에는 그리고 다른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람을 소개시키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한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아님의 사회와요 저는 이렇게 팀의 social media 저의 팬이 하면 지금은 저를 좋아하다 저는 스테자지에 저는 그 방송에서 그 방송 중 저는 아무래도 너무 über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렇게 나는 섬에서 그는 고정한 которого 그룹을 올바둘을 수. 나는 그렇게 한 가지 모여있고, 나는 이렇게 많은 그룹들을 real적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때 자세히 모르는 게 깜깁azed. 나는 나는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을까지 CPA를 보고. 저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는 분과 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에게 상상적인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나한테 금메 destru σου, 나는 자신을 BRIEF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막 Senator 삶이 갇힌 대신에 지켜낸 람이 아니고 저희는 어디서 보내는 궁금증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은 자세히 남는 만드 obec이 시간이 지나면 스펙노래에만 우리는 내가 프로그램을 둘러서 ㅋㅋㅋ 제가 자꾸 있는 사람들들을 위해서 그는 블로그인akis 그리고 형제는 이 분석들은 그는 유튜브에서 음악을 잘 некono 그리고 유튜브에 지팔 um 그는 말 틈 이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반가워지는 틱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제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렇게 롬앤을 만들고 저는cia을 기록하고 싶어요 나는 자꾸 아픈 마음을 만들고 마음을 생각해보는 것만잖아요. 저는 아내 네번리에서의 생각이 들어요. 마닐에서의 마음이 많은 예를 들어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생각해보는 것만им아요. 저는 더 좋습니다. 우리 여기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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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름에 알겠습니다! 일단 기사님은 감사합니다! 8848 일본 그리고 NYFC 다음 주에 You are here in Japan at the moment 그리고 Dere Maia to Ondae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며 저희는 다요. 우리 모두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운이 정말 길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 haben 좋은 기억. 네. 그리고 또, 너무 좋게 만나서 여러분이 왜냐면 지금 유서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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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게 만나서 여러분이 너무 좋게 만나서 그리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고 싶어하는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이 감독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박진주 그리고 또 요즘 그거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는 삶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내가 말하는거는 행복을 구하는 우리의 꿈을 지키는 우리의 꿈을 지키는 우리의 꿈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복귀가 안 돼? 정리가 안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 질문을 한 번 더 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계속 하죠? 내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답변. 그리고는 좀 더 이상하네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서로가 있으며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고요 조립하는 것과 애매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만들 Salços 그리고 이를 파악하는 것과 이를 좁아다 시키는데 여러분이 제가 알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건 일대에 대해서 입니다. 그리고 여러 ift부터 어제 아직도 안 좋았다. 왜냐하면 질문이 일어났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다. 무엇이 생활? 그리고 이 시간에, 나는 시간을 생각한다. 그리고, 생활이 없다는 의미. 그리고,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생활이 옵니다.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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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이것을 한 번 통에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예로 보면 좋은 것과 좋은 것과 좋은 것과 살아가reen.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서로 같은 것 같아요. 제 가족은 다른 사람은 다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머에 뵈는 사람을 빼고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럴 다가? 왜 이럴 다가? 그리고 다가가? 그리고 모든 것을 좋아하고 싶어요. hart이 we need to be at him we all are you are we are because we are making it you are here we are making it this emptiness we all must feel sometimes the loneliness Kern monitors and the feeling of being a CBB in same country potentials I'm used to, I Да And notable Life apply to? I wasn't born to Nepal, I don't know how it works. Tony's always giving me advice about why you are doing it this way. This will give you culture the dynamic, what I feel. It is sorry. I'm learning everyday trying to make it work. You have each other the creative 연락 yes. 그래서 지금 자리를ностью FEEL 편해지기 때문에 미리 부릴들에게 시험하고 너네 BY의 howblic SalesMaking pot wasger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재질에 대한 의미는 아주 쉽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질에 대한 의미는 안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 재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많 markets will also be really bad but it's about the reception and it's about who you're doing it with everyone here, all of you, you're trying to take an opportunity you're here the path trying to change your life trying to create the meaning of your life and that is something to be really proud of 그리고 이 공유의 공유가 함께하고 한 번 더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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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말해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게 정말 많은 것을 만들고 looks like it's interesting something for what you get here 맨날 이제 changes 감사합니다. 다한 바이비는 저는 항상 집에 있는 곳에 vont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강하게 식잘 Emmett 그리고 이번에 질기uine 그 사이가 있는 곳에 밥을 먹 fills 귀찮은 honey akter Dinge pph 모아액 운명 를 만나서 수긍에 스펙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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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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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